뭐라고? 없는 것끼리? 네! 이러면 개싸가 적는 면 만날 거야 됐거든? 꼼짝도 안 해 네가 그렇게 말해줘? 어디 해봐 해보면 되며? 사람 불러서 해마! 지가 잘못한 거 생각하라고 뭘 잘못했냐? 왜 반말이야? 네가 욕을 했잖아? 영어로 욕을 하고 못 안 들어? 어 해봐. 개싸가 적는 면 만날 거야 됐다 이 싸가 적는 놈아 네가 검사냐고 너네 아빠 검사 10명이라도 가왔나? 나도 너 가왔나 이 새끼야 야! 아쉽다고 아줌마 말 행복하라고? 여기 임상구도 안 쓸 수 있거든요? 그래 네가 앉은 거 같고 뭐라는 게 아니잖아 산대 좀 하지마! 어따가 욕지걸이야 어따가? 젊은 년이 알았다 이거 아줌마 조용히 해요 내가 임신한 거 모르고 아줌마가 처음부터 싸가 적겠잖아 내가 그거 뭘 줄 알아? 내가 임신한 거 모르고 왜 젊은 사람이 아줌마 그런 짓을 따라야! 야 이 아주머니가 됐어 됐어 사람 불러서 우리 알아보자고 이 아주머니가 애기 안 칠다고 요쪽으로 좀 비켜달라고 그랬잖아 아니 그 전에 이미 다가왔을 때부터 왜 젊은 사람이 왜 아 알았다 아줌마 아줌마 가진 못췄 아니 아줌마가 아줌마 못췄 아줌마 아줌마가 못췄 아줌마가 아줌마가 도대체 다 어른 영어를 욕구를 하면 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? 어, 못 알아듣는 것 같아. 딱 보면 안아가지고. 아저씨, 실마리 하세요. 아저씨, 실마리 하세요. 실마리 하지 마세요. 나도 너 상대하지 마세요. 대구같이.